안녕하세요 오늘 부교제 77페이지 인데요 79페이지 까지 한번 가보실래요 자 여러분들 우리 좀 편하게 공부하신다면 양도소득세세율 구조는요 공부하지 마세요 양도세세율은 안 해오셔도 됩니다 하셨죠 여러분들 벌써 많이 잊어버렸겠지만 세율은 취득세세율하고 등록면허세세율만 외우면 되지 아셨죠 양도소득세세율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좀 공부하셔야죠 양도세 중과세는 좀 공부하자구요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있다면 양도세 중과세는 미등기 양도할 때 하구요 조정대상 지역 내 3주택 2주택이에요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죠 토지 토지 그래서 여러분들 자 기본적으로 얘네들 장특 된다 안 된다 미등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쵸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장기볼트고유공제 가능하다는 거구요 자 그 다음에 기본공제 있죠 기본공제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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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문제인데 세율인데 세율은 어떻게 돼요 세율은 70% 그 다음에 36에서 75% 죠 몇 퍼센트 30% 가산한 거에요 여기는 26에서 65% 여기는 55% 죠 이렇게 자 추가적으로 이런 미등기 양도에 대해서는 비과세나 감면이 뭐가 된다 비과세등이 배제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미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미등기 양도시 불리익이 있는데 자 미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적용 가능한게 있어요 미등기임에도 적용 가능한거 제가 책에 써놨죠 미등기임에도 적용 가능한건 뭐는 가능하다 필요 경비는 가능하다는 거죠 단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3%가 아니라 몇프로다 0.3% 적용 받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자 미등기 양도시 과세표준은 양도 차익의 금액으로 한다 OX O 자 양도가액이 100원에서 필요경비가 70원이면 양도차익은 30원이죠 근데 미등기 양도인 경우에는 장특 안되죠 기본공제 안되죠 그러니까 바로 30원이 바로 과세표준이 되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미등기 양도시에는 장특과 기본공제는 안되지만 뭐는 된다 필요경비는 공제가 가능하죠 미등기 양도라고 해서 필요경비까지 배지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아셨죠 자 그 정도 자 그럼 우리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왔던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죠 미등기 양도로 보지않는 경우가 있죠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첫번째 뭐가 불가능해요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등기가 왜 등기가 불가능해요 자 여기 무슨 조건 장기 할부 조건에 따라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 단기 그러고 나왔었어요 단기가 아니라 장기 할부 조건에 따라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고 또 법원의 결정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었죠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왔으나 무허가 건물로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가 된다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한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체비지 체비지를 매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체비지 매각 시에도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농지의 양도 비과세나 감면 등 요건이 충족됐다면 이거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78페이지 다시 돌아오실래요 자 보유기관인데요 여러분들 자 정리 자 만약에 86번 한번 볼래요 86번 쉬운 문제를 보고 가볼게요 자 보시면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은 얼마예요 2년 10개월 2년 10개월이죠 그 다음에 상속인의 보유한 기간이 5개월이에요 자 등기 이행했고요 자 만약에 이게 10원이고 이게 70원이고 이게 100원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죠 취득가액은 왜요 상속 게시를 해야 되니까 그럼 왜 상속 게시를 해야 되지 상속세를 내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취득가액 구할 땐 언제가 된다 상속 게시리에요 자 그러면 장특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장기 장기벨특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예 자 원칙은 없어요 원칙은 안 돼요 왜요 언제서부터 하니까 상속 게시를 섭터하니까 음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언제 가능할 수 있지 가업상속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가업상속 시에는 언제서부터 한다 피상속인의 취득에서부터 한다라는 거 아셨죠 비중독심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세율이야 그러면 세율 세율은 몇 프로 세율은 6에서 35% 누진세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죠 하지만 뭐 할 때만큼은 뭐 할 때만큼은 세율을 적용할 때만큼은 세율을 적용할 때만큼은 언제서부터 해라 피상속인의 취득에서부터 양도율까지를 하는 거다 아셨죠 네 어 화내지 말고 45%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억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유권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1세대 1주택이라면 동일 세대였다면 취득에서부터 하지만 동일 세대가 동일 세대가 먼저 부터 한다 상속 개실에서 부터 한다 아셨죠 아셨죠 특히 특히 뭐 계산할 때만큼은 세율 세율을 계산할 때만큼은 언제부터 한다 상속 개실 부터 한다 아니 피 상속인의 7부터 합산해서 계산한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도 이게 동일 동일 세대였다면 당연히 1세대니까 1세대니까 당연히 동일 세대의 기간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동일 세대가 아닌 상태에서 상속을 받았다면 언제부터 상속 개실 부터 한다 여러분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인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세대 단위로 판단하는 거니까 동일 세대였는지 아닌지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자 보세요 자 다른 세대였다 라고 했다면 무슨 세대 다른 세대였으니까 언제서부터 하는 거예요 상속 개실 서부터 하는 거고요 자 실질 거래가 양도체를 계산하는 경우 등길 현재 규정의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본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시간도 많이 남으니까 자 우리 이거 한 번만 좀 공부 한 번 가죠 이거 이거 여러분들 만약에 상속 개실 당시 가액이 뭐예요 이게 이제 뭐가 돼요 취득가액이 되죠 취득가액은 원칙은 시가로 하구요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로 해요 그럼 시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매매 사례가액이나 또는 감정가액이나 또는 보상가액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돼요 이 시가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자 매매 사례가액이 12억이구요 지금 기준시가가 7억이에요 아파트 공시가격이 네 자 지금 와서 양도를 20억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취득가액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양도차액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기서 딜레마야 여기서 취득가액을 12억으로 하면 뭐가 늘어나요 상속세는 늘어나겠지만 그만큼 뭐는 줄어들겠어요 양도세는 줄어들겠죠 정말 이해하셨죠 만약에 기준시가로 한다면 뭐는 줄어들어요 상속세는 줄어들겠지만 뭐는 늘어나겠어요 양도세는 늘어나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속이 개시가 된다면 상속세를 내시는 분이야 뭐 이제 알아보겠지만 상속세를 내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뭐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위해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한 200에서 300 나오거든요 감정평가 수수료 200, 300을 내고라도 취득가액을 높게 잡아서 양도소득세가 억이 줄어들 수 있다면 평가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상속세를 안 내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될지를 신경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우리 저희 장모님 따님의 생일 주간이었는데 생일을 일로 하자면 주간으로 하십니다 주간으로 어찌됐건 간에 어찌됐건 제 와이프 친구가 또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내 집이 한 채가 있는 거야 상속세를 논할 그런 건 없는 거지 본인도 집이 있고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상속받은 집이 있을 때 어찌됐건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아야 한다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되지만 감정평가를 받아서라도 취득가액을 높여두거나 또는 매매사례가액을 입증해서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그 재산을 팔았을 때 뭐가 된다 양도세를 안 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방치하고 있으면 나중에 양도세 안 내도 될 양도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더라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개념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은요 어찌됐건 여러분들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은 시가가 원칙이지만 기준시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억도 될 수 있고 7억도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된다 무조건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라고요 상속 재산가액이 높아지더라도 취득세 과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아셨죠 취득세 무조건 무슨 가액으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아셨죠 개념들 기억을 하고 계시라구요 정말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공부상으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살면서 꼭 기억하고 계시라구요 그래서 나 상속세 안 낸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아까 그 제 친구 와이프의 어떤 그 어머님의 집 이거 팔면 양도세 5천만원 이상 내야 돼요 5천만원 이상 내야 되는데 이거 뭘로 시가로서 상속가액 평가해서 신고해주면 상속세 천만원도 안 나온다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천만원도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거 잊지 말고 좀 해주시는데 항상 얘기하죠 받을 재산이 없다고 받을 재산이 없는 것이 문제지 혹시라도 있으면 판단하라구요 장택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언젠서부터 하니깐 상속 개실서부터 하니깐 상속 개실부터 하니깐 상속 5개월밖에 안되잖아요 자 기본공제는 적용할 수 있다 기본공제 무조건 받죠 보육에는 관계없이 무조건 받을 수 있다 6에서 40으로 추가 눈셀 주관에 산출세 계산한다 맞죠 왜요 왜요 언젠서부터 하니깐 피상속인의 취득이소부터 하니깐 뭐 계산할 때만큼은 세율을 계산할 때만큼은 피상속인의 취득이소부터 기산하는 거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주에는 한 30문제 정도 모의고사 문제를 형태로 풀게요 아셨죠 저는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다음주가 마지막이네 어찌됐건 자 87번 소득세법상 양도수의 기간계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만약에 상속재산이고 배우자 2월과세 있을 수 있죠 자 배우자 2월과세 오늘 배우겠지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몇 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5년 이내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의 치료부터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유기간이 필요한 건 뭐 계산할 때와 장특 계산할 때와 또 뭐 계산할 때 세율 계산할 때 필요하죠 자 특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몇 년 이내 양도하면 5년 이내 양도하면 언제서부터 한다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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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자의 취득이 양도일까지 양도일까지 맞죠 자 예배서 상속 재산일 때만큼은 상속 재산일 때만큼은 어떻게 되지 상속 재산일 때만큼은 원칙은 상속 계시를 부터 하지만 뭐 할 때만큼은 예 그렇지 가업 상속일 때만큼 언제부터 한다 피상속이네 취득으로부터 하는 거고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대신에 뭐 할 때만큼은 세율을 계산할 때만큼은 무조건 언제부터 예 피상속이네 예 취득에서부터 계산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게 1세대 1주택일 때 어떻게 되지 1세대 1주택일 때면 동일 세대라면 그렇지 피상속이네 기준부터 하고 동일 세대가 아니라면 상속 계시를 부터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는 어떻게 할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했으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에서부터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1세대 1주택이래 1세대 1주택자야 그러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에서부터 할까요 증여 수중자의 취득에서부터 할까요 네 이때는 수중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을 합니다 바로 뒤에 나와요 또 처음든 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 좀 딱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좀 딱 볼게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기관계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원칙적 보유기관은 당의 취득에서부터 언제까지로 한다 양도율까지 자 뭐 할 때만큼은 세율 적용 시 상속일 때만큼 언제서부터 한다 피상속일 치료부터 계산하는 거 맞죠 자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대한 보유기관은 상속에 의한 취득일 때는 피상속일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상속 개시를 서부터 하는 것이고 단서가 있어야 돼 무슨 상속일 때 가업상속일 때만큼은 피상속인의 취득도 계산할 수가 있다 아셨죠 답은 몇 번 한 번 여러분들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간 2월과 3단일 때 장기 보유기관 기사는 동일하다 맞습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증여 후 양도회의 부인규정에게 전을 받는 경우에 보유기관은 증여자가 해당 취득을 하믄 더 계산하는 것 다 똑같은 얘기죠 3번과 5번 맞고요 88번도 한 번 볼까 88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세 계산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 해당하지 아니한다 맞죠 여러분들 제가 제가 누누이 강조했어요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은 필요경비 인정되지 안다 이에 대신에 취득세는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때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인정된다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익을 기준시가 이하는 경우 취득가익도 기준시가 이해되는거 맞죠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양도가익이 곧 과세표현이 된다 양도 차익이 과표가 되죠 아까 강조했듯이 아까 강조했듯이 뭐다 필요경비는 공제가 되니까 필요경비까지 공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니까 양도차익이 과표가 되는게 맞죠 그리고 3번은 틀렸어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토지분 및 건물분 양도차익이 된 장기부 특공제 적용될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언제까지 보유기관 계산을 기존 토지와 건물의 취득세가 계산하는건 알겠어 그럼 그 입주권에 대한 보유기관을 언제까지 계산한다 그렇지 관리처분계획 인과일까지 언제까지요 관리처분계획 인과일까지를 보유기관을 하는거에요 자 법령이 정하는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공제는 물론이거니와 이런 비사업용 토지는 모두 가능하지 장기보유 특공제 도 가능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 특공제 도 가능합니다 미등기가 아닌 이상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 특공제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까지요 89번 믿음기 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믿음기 양도자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법률의 규정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 당시 그 치료기관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정보할 수 있다 맞죠 법원의 규정 법률의 결정은 믿음기 양도로 보지 않게 않으니까 맞죠 자 믿음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멸을 정보할 수 없다 맞죠 믿음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경우도 필요경비 계산공제와 장기보유 특공제를 할 수 있지만 이미 아웃이다 에?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가능하지 다만 0.3% 가능하잖아 얘는 0.3% 가능해요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이겠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죠 아셨죠 다만 뭐는 불가능하다 자 이거 나왔네 단기 할부 조건일 때는 믿음기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에? 믿음기 양도로 보지 장기 할부 조건일 때 믿음기 양도로 보지 않는 거니까 단기 할부 조건일 때는 이거 등기가 불가능한 자세를 본다 안 본다 등기가 불가능한 자세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건 믿음기 양도로 본다 그렇죠 시간이 많으니까 이것도 한번 볼까 시간이 많으니까 설명할 게 많네 자 보세요 여러분들 5번 믿음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의 7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어요 근데 을은 뭐 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이것을 매매를 했어요 누구한테? 병한테 아셨죠? 자 얘 걸리면 뭐 내야 돼요? 취득세 취득세 걸리면 취득세 내야 됩니다 취득세 몇 프로네요 예? 취득세 4% 내야 되죠 유상취득이니까 맞죠? 근데 이 사람 등기하지 않고 매각했으니까 벌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취득세에 몇 프로를 가산하여 80%를 가산하여 어디에 80% 취득세 에게 4%의 80%를 가산하여 가산하여 뭐한다?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4% 세금에 80% 가산세를 더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때 양도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양도세 내야 되겠죠 그럼 양도세 얼마 내야 돼요? 어디에 양도차익 즉 얘가 뭐예요? 양도차익이 바로 과표가 되잖아요 장특 안되고 기본공제 안되니까 양도차익 과표가 되잖아요 이 양도차익 즉 과세표준에 몇 프로를 적용한다? 70%가 뭐가 된다? 산출 세액이 된다 이 뜻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70%는 이게 세율이야 여기서 80%는 가산세율이고 너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80%가 세율이 아니라고 80%는 취득세 4%에 대한 뭐가 된다? 가산세율이 80%야 그럼 70%는 뭐냐면 너가 본 돈에 70% 그냥 내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게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구요 그래서 신고하지 않고 매각할 때에는 취득가액의 80%를 산출세액으로 한다? 그게 아니라고 아셨죠? 4%에 70% 뭐다? 80%를 가산한 금액을 보통 징수하여 징수한다 이 말 뜻을 좀 잘 이해하려구요 이걸 많이 틀려야 하더라구요 자 90번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등기 양도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거세 규정으로 적용할 수 있다? 에? 없죠? 아이고 믿음기 양도는 비거세 규정으로 적용할 수 없잖아요 자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취득한 채비지를 매각할 때는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다 적용받을 수 없고 자 미등기 봐봐요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그렇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바로 방금 전 오버 문장하고 비교해봐 과세 표준에 바로 70%을 적용한 것이지 세계 70%를 가산하는 게 아니잖아 그 뜻 이해하셨죠? 그래서 전문제 전의 문제 5번 문장하고 이거하고 다시 한번 비교해요 여러분들 이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취득세를 신고하자 취득세를 신고하자 그 건조 자꾸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많이 헷갈려 하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요 여러분들 이 문장은 취득세에 대입하면 이 문장이 맞어 이걸 80% 고치고 아셨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취득세 산출세액의 80%를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세액을 더한다 이렇게 하면 맞죠 취득세에서는 하지만 양도세는 어떻게 해야 돼? 과세표준의 70%를 뭐한다?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70%가 세율이라고 적용받을 수 없다 그 개념들 자 91번 한 번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 문제가 91번 문제거든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우리 부교재 75페이지 한번 가볼래요? 자 자 여러분들 토지가 1,000원의 이익이 있고 만약에 1,500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식이 200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익을 뭐라고 하고요? 양도차익이라 하고 우리가 손실을 본 걸 뭐라고 합니까? 양도차손이라고 해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거래 해보시면 알겠지만 손절익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이라고 양도차익 양도차손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웃긴 건 뭐냐면 우리는 이런 양도차손은요 아니 양도차손은 양도차익은 세금을 내고 양도차손은 보완을 안 해줘 그럼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양도차액과 양도차액이 있으면 양도차손이 있으면 이건 뭐 해야 된다? 서로 통산을 해야 되는데 그 통산은 무슨 별로 한다? 소득별로 한다고 그래서 이런 양도차손은 우선 무슨 별로 한다? 소득별로 하는 거야 소득별로 그러니까는 소득별로 하되 다른 소득의 금액과는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아셨죠? 그럼 주식은 그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과세하면 돼 과세하면 되고 우리는 이렇게 발사한 걸 뭐라고 하냐면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양도차손이 통산되고 나머지 그래도 공자 안되는 금액을 뭐라고 한다? 결손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소득별로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통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건물에 대한 양도차손은 주식의 양도소득 금액을 통산할 수 없다라는 거야 무슨 별이니까? 소득별이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통산하고 그래도 차후에 나머지 있는 결손금은 뭐한다? 소멸되는 것이지 뭐가 되진 않는다? 2월 공제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제 나오면 아마 제 예상으로 99.9% 틀려 뭐가 틀릴 거냐면 여러분들 양도차손을 통산하는 기준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과 통산하는 것이지 이거를 양도차익과 통산한다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되게 어려워 이게 그래서 양도차손이라는 개념도 모르는데 통산하는 것까지 오늘 자꾸 무시하네 이게 다시 한번 그래서 양도차손을 통산하는 건 맞는데 양도차손이 가장 중요한 건 소득별로 통산하는 건 알겠죠? 소득별로 통산하되 그 소득 내에서 양도소득 금액과 통산하는 것이지 양도차익의 금액과 통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셨죠? 그럼 여러분들 양도차익과 양도소득 금액의 차이는 뭐예요? 그렇지 장특을 하기 전에 금액이냐 장특을 하고 난 그 외 금액과 통산하느냐 이 차이인 거거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도차손은 무엇의 금액과 통산한다? 양도소득 금액과 통산하는 것이지 양도차익과 통산하는 게 아니다 아셨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나머지 것들은 보면 살게요 자 91번 양도세 과세기간 중 양도한 자산에 양도차이 발생하거나 양도수 발생하는 경우 통산하되고 계산하는 설명을 틀린 것은 토지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는 신탁수익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도 통산할 수 없다 맞죠? 무슨 별이니까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소는 지상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수금에 통산한다 맞죠?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들 하나의 소득으로 보잖아요 골프 회원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소는 비상장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수금에 통산한다 틀렸죠? 답은 몇 번? 3번 4번 읽어볼게요 자산 종류별 양도차소는 같은 세일주금된 자산을 양도수금에 먼저 통산한 후 미공제부는 다른 세일주금된 자산을 공제하고요 자 5번 중요한 거 각 양도자산에 발생한 양도산과 양도수금을 통산한 후 남은 결성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2월하지 않고 뭐한다? 소멸한다 아셨죠? 91번 문제는 이거는 킬용 문제로 꼭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92번에 보면 92번 다 읽지 마시고 5번만 보세요 4번 4번 자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소는 5년 이내 양도하는 양도수금에서 2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결손이 발생했으면 2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셨죠? 다른 거는 여러분들 지금 안 해도 돼 바로 계속 나올 거니까 자 93번 한번 해볼까요? 93번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소는 토지 양도에 발생한 양도수금에 공제할 수 있다 맞죠? 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소급하여 5년 이내 그 배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양도차를 계산할 때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원래 증여세는 필요금에 인정받을 수 없지만 이렇게 2월 과세일 땐 필요금에 인정받을 수 있다 자 취득원가에 현재 가치할인 차금이 포함된 양도산 보유기관 중 현재 가치할인 차금 상가객을 개낼 때 양도가객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해요 감가상각비나 현재가 차린 사금 상가객이 있어 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돼요? 예? 제외되어야 되지 다른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인정받았다면 빼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금액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디서 빼야 돼? 취득가액에서 빼면 그만큼 취득가액이 줄어들고 취득가액이 줄어든 것은 그만큼 필요경비가 줄어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객이 있다면 얘는 취득가액에서 뭐 해야 돼? 빼야 돼 양도차익에서 빼는 게 아니라 취득가액에서 빼야 돼 그만큼 그러면 뭐가 커져? 양도차익이 커지는 것이지 필요경비로 본다 안 본다? 필요경비로 보지? 않고 얘는 어디서 공제해야 된다? 취득가액에서 공제해라 그런 말이 되는 거죠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가 거주자에게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산입하는 게 아니라 좀 이따 공부할게요 뭐 한다? 세입공자입니다 바로 할게요 그래서 답은 5번인데 여러분들 이제 좀 쉬었다가 94번부터 공부를 하면 돼요 94번부터 좀 쉬었다가 공부할게요 deber than 2 Bert 5 5 wat 6 6 7